4배율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어요, 아시다시피 와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배틀그라운드 4배율이 이번엔 자기가 원하는 조준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10자 한번 써볼게 어? 반도이 좀 세구나?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게 진짜 별로였어요 그래서 우리 3배율을 많이 썼거든요? 줌속도가 빨라지거든 근데 4배율은 조언점도 별로고 줌속도도 느려서 별로 안 좋았었는데 줌속도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3배율을 추천 4배 약팔이 드가자라니까 약 아니라니까 아 진짜 아이고 뭐가 있냐 MK14 쓰실 분 쓰시고요 근데 총이 없는데 나? 혹시 뭐 총 안 뜨나? MK14 4배율 달고 쏘는 건 아닐까? 아닌가? 점지해주셨나 이건가? 라이딩 차트 한번 해봐 자리 비워줬어 한번 해봐 아 연사가 아니었어요 아 잠시만요 방금 별자리 봤거든요? 천문대인 줄? 그러면 어깨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쏘라고? 어이구 마우스 나가버리는데? 온다 온다 까라키블루 막14 4배율 잠시만요 낭만이 밥 먹여주진 않더라 이거 들이 4배가 안 될걸? 입에 아 이거 청이 안 떴다 M4 4배 킥걸라 M4 4배 뭐 K2 4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번 판에 여러분 복구 시켜드리겠어 왜 이렇게 웃기지 정말? 아니 수직으로 날아야겠다 좋긴 좋은 거 같긴 한데 여기 보정기 보정기가 있으면 나쁘지 않을 거 나쁘지 않을 거 같기도 확실히 보정기 차이 심하네 여러분 보정기 필수 오늘 미웠다가 날린 포인트가 얼마인지 알고 있냐 좀 더 믿었어야지 믿음이 부족해서 합니다 어 뭐야 너 왜 길에서 이러고 있냐 컷! 아야 현착이 더 잘 맞는데 4배율 반동 수만해 4배율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반동 잡는 거 4배만 잡으면 됩니다 정말 쉽죠? 맞네 간단하죠? 3배율은 3배만 더 움직이시면 되고 와 진짜 맞는 말이다 저 맞는 말 어디로 가야 되지? 뭐야? 오 뭐야? 아이고 아이고 해주셔 그리고 그들을 믿은 충신들은 포인트를 잃었답니다 잘 가고 연다 그려 그려 어이 아쉽게 연다 간다 그럼 듀오라서 더 쉬워졌지 게이드 이제 쉽게 이긴다 뭔 소리 오해가 있어 오해가 원래 아무 말도 안 하면 반이라도 가긴 해 너 이 자식 다 걸었다 형 근데 왜 이번에 걸었냐 어쩌라고 아니 뭐 정비에 걸고 다 걸었다 형 이러면은 그래 다 잃게 해줄게 소리 나는데? 안녕? 안녕? 야식 두려움에 떨면서 뒤로 빠졌어 난 너무 무섭다고 여러분 4배율 영상이 맞습니다 사이가 소리를 듣고 뒷걸음질 치는 녀석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어 난 원치 않았네 죽는 입장에선 모를텐데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냐고 아닌데? 진짜 안타까웠어 진심임 왜 샷건에 위쳐있는 거야? 야 너무 재밌어 나 지금 7시간째 샷건마스터는 죽어 그래 내가 요즘에 배틀그라운드 샷건마스터 하는 거라고 말했잖아 야 이거 샷건마스터가 판을 치네 너무 재밌네 이거 내가 언팩이고 걔가 언팩 없었단 말이야 걔가 뒷걸음질을 치더라고 나 그 화면 봤어 너 방송에 있었어 야 근데 그 거리가 싸이가 세 방에 죽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진짜 말도 안 돼 약간 그 김물로한테서 느낄 수 없던 그런 향기였어 물음표 버그가 심하네 내가 한번 이걸 맞고 살아볼게 뿡! 포토 소리? 앞에 바이? 어? 컷! 야! 총 버려가면 살려준다 어어?? 총을 들어 아니구 이걸 총을 드네 왜worthy 정수 차 소리 그럼 안되죠?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오 대비유 맛있다 버리어 언니 미안 내가 젖어 얘λε 나 머릿솜 섭섭해. 공방 예의지국에서. 아까 근데 4배율이어서 벗죠. 조금 더 적을 볼 수 있어. 어? 뭐야 이거? 뭐야, 낙하단 소리. 어머나? 지붕인데? 지붕 소리인데? 지붕이 있다, 솔탄? 컷! 봤습니까? 힘의 차이? 어떻게 맞혔지? 사실 첫 발을 맞아야 효과가 있었는데, 첫 발을 맞았어. 피지컬 찍어 내린다니. 뭔 소리야. 진짜 사별이 좋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야. 맞는데? 어, 어. 맞구나? 나 사별 어땠어? 파도 공법이야, 뭐야? 뭐 파듯 아저씨 뭐 리드사신 써던데?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어, 얘 차. 어, 뭐야? 여기 차. 새 건가? 어? 아, 바퀴가 하나 없다? 시체가 돼 있지? 시체가 있네? 잠시만. 시체가 하나 더 있는데? 시체가 여기 두 개가 더 있는데? 뭐가 되는 건가? 공짜 시체. 2번 집 하나, 2번 집 왼쪽 집 하나. 바퀴만 터뜨려 놓을까? 우리가 조금 조급하게 만들었나봐, 총 쏴서. 싸우네. 설마 이쪽에서 막 올라온다거나. 곤란해. 어? 어이가 오는 소리? 새 오는 소리? 에임이 개 굳이인 소리. 요 바이 디스. 이번 바이 디스. 이번 바이 디스. 이쪽 바로 온다 하나. 걔 죽었다. 그 앞에 있는 애는. 얘 죽었어? 으흠. 거기 둘 다 있어. 어, 깐다. 각이 나오나? 싸우고 있어봐. 아까 돌려줄게. 뭐야, 하나 내 왼쪽 아래로 돌리는데? 아, 기절. 으흠. 으흠. 여기 더 안 오나? 좋은데? 이은판 맛있는데? 야, 저기 열심히. 저기 아까도 싸우지 않았냐? 엠케이. 잘 넣고 더 있네. 차 올라온다. 뒤에. 안 맞아. 맞는 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하나 있다. 어람핑. 어람핑. 어람핑 오케이. 어, 이제 빼고 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어? 서로 눈 맞췄다. 그쪽 앞에 길리 하나 있어. 한 명 개 피고. 하나. 길리 하나 누웠다. 자, 죽는 느낌 보세요. 이런 느낌. 안 보이는데? 길리 잡아 안. 길리 잡았다. 자세 동의인데? 야, 우리 산 위에도. 야, 뒤에 보이지? 위에. 길리. 위에? 어. 어, 뭐야? 아이고, 애답이었네. 죄송합니다. 혹시 예시체에 뚝배기가 있나? 아, 4 남은 거. 있으면 죽으면 그만이야. 한 대는 막아주는 겨. 아, 여기 자리가 뭐 형. 아, 쌀을 그냥 절로 가버릴까? 그래. 음, 뭐 그냥 뭐. 야,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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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어, 던진다. 어. 하나 잡았고 누웠어. 먼저 돌린다. 그럼 집에 셋이랑 오른쪽에 둘이 끝인 것 같아. 컷! 이거 나무티? 응, 나무티. 빨리 갔다 와야 돼. 근데 오히려 그 위쪽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. 근데 위쪽에 쓸 데가 없긴 하다. 뭐야? 아, 저기 위에 올라갔네. 쟤 왜 저기 있냐? 나아! 나아! 하지만 이렇게 4배율이 증명되었다. 어떠한가? 베릴의 4배율. 맛있다. 4배율 봤냐고? 어. 한 곳에 박는 게 아니라 흐르듯이 쏘니까 또 잘 받는 느낌이더라고. 뭔가. 이렇게 쏘는 방법도 있구나. 아, 이게 또 그거구나. 갑자기 뒤에서 쏘네? 해서 뒤돌아서. 컷!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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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오오오오 오늘의 메인 장면 뒤로 돌아가는 존맛 사이 너무 사기다 이거는 진짜 블루형이 배그 잘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어요 소리야 사멸이 이렇게 잘 보여줬는데 역시 김블루님 그런 뜻이 아닌데 본인 피셜 진실만 말한다는 배그 전문가 김블루 엠포는 다섯 발을 맞춰야 죽는데 에이스는 네 발만 맞춰도 죽어서 기대를 받는 데미어스나 안녕하세요 주인실 여러분 베릴의 삼베율 한번 달아볼까 라고 생각해서 방금 써봤는데 도와요 삼베율 자체가 사기다